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로마시대에는 12개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신은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여겨서 권력자들이나 또는 부자들은 수많은 신에게 재물과 화환을 바쳐서 어떤 신이든지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실론을 주장하면서 많은 신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 로마 신들은 지금까지도 불신세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어요. 로마의 12가지 신이 우리 천대사회 주변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세상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는 아담과 하와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생욕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인류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모셔야 할 인간이 마귀를 주인으로 섬김으로 수많은 신들이 생겨났어요. 마귀는 하나지만 그 마귀 밑에 있는 쫄개들 귀신들은 수십 수백 수천 일본에는 80만 그 신이 있다고 해요. 엄청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아담의 여자가 하나님이 그 마신 과일을 한두 개 정도 따먹었다. 그런 오래된 전설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하는 인간이 사탄의 화신인 뱀의 말을 추종하고 다른 데서 오는 엄청난 범죄와 불행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뱀 숭배는 인류에 있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아주 오래된 신화인데 이 뱀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됐고 사탄의 계략이 뱀신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퍼져나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신화 속에 뱀이 들어있는데 뱀은 불신의 세계에서 신성하다. 신성하고 지혜롭고 뱀이 허물을 벗죠. 이 탈피를 통해서 재생과 치유의 상징으로 인류 역사 시초부터 사람들에게 숭배 되어져 왔습니다. 이상하게 이 뱀은 인간에게 두 가지 감정을 줘요. 하나는 뱀을 숭배하고 신성시 여기는 숭모사상을 주고 또 하나는 증오하고 뱀만 보면 죽이고 싶은 그런 증오의 감정을 줍니다. 아마 증오의 감정 우리가 뱀을 보면서 징그럽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뱀이 최초의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 장본인이므로 모든 인류에게 무의식적으로 뱀에 대한 원안과 증오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수많은 귀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도록 하면서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유일신을 섬기는 세 가지 종교 외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실론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은 신을 준비할수록 복을 받는다. 그런 다실론입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보면 유대교는 모세오경과 선지서, 시편을 경전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또 그들이 인정하는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탈무도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 유산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른 신들을 두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이슬람 백성들에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면 유일신론, 오직 여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보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많은 신을 섬겼던 다실론자였어요. 단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만 오직 여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유대교는 처음에는 단일신이었어요. 다른 신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신들을 다 인정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인정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단일신론자. 다시 말하면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대신 하나님만을 택하고 예수님만을 택하는 단일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을 참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일신론자가 아니라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다 귀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슬람교는 유일신으로 알라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와 하나님과는 전혀 달라요. 비슷한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슬람교의 시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보람의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일은 여와 신앙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현재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슬람교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포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슬람교 사람들은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게 그들에게 지상명령입니다. 아이를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자식들이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슬람교 사람들이 숫자가 약 6만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상당 부분 이슬람교 사람들이 인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비하면 참 위기죠.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는 알라신인데 알라는 인간과 멀리 떨어진 지고신, 지고의 신이다. 지고의 신이라는 것은 모든 신들 위해 가장 높은 신. 이슬람교도 신들을 인정하는데 그중에서 최고봉, 최고 높은 신이 알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알라신은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대신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알라의 게시를 받아가지고 알라신의 대리자로서 그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도들을 인도하는 선지자죠. 그리고 또 이 마호메시는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코란이라는 경제를 만들어서 그들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알라신에 대해서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만일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이고 알라를 위해서는 테러나 살인도 서슴치 않는데 그 교리를 그들의 선지자인 마호메시 만들었다. 이슬람교도들은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호메시 예수님보다도 한 단계 더 훨씬 높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도 유일신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높은 신을 알라라고 정하여 숭배하는 것입니다. 알라의 정체는 달신, 초승달로 만든 신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인 갈대야 우루의 난나라고 하는 초승달신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도 유일신교죠. 그런데 기독교를 우리가 보통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뉴스라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쳐져서 둘을 합해서 기독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서 또 기독교 이렇게 말할 때 단지 개신교라고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천주교랑 합해서 개신교, 천주교 합해서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는 로마 바티칸 교황청의 본부이고 교황이 교실을 정하고 세계 모든 천주교가 성경 66권보다 교황 교실을 더 높이 두고 가르치고 신봉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교실이 성경 위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위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천주교 신앙은 포도주에 물을 탄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교리가 많고 교황을 신처럼 떠받들고 마리아 숭배 사상이나 성자 숭배 사상이나 연옥설이나 죽은 자를 위한 헌금 등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서 바티칸 왕국을 세우고 있으므로 로마에 있는 바티칸 왕국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땅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나라가 바티칸 왕국, 그 교황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됩니다. 개신교는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교황을 신격화하여 떠받들어 수많은 헌금과 의무사항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교황청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보금적인 신앙운동을 펼친 개혁교회가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프로테스탄트 또는 리폼드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 어디에 저항합니까? 교황청에, 교황의 잘못된 세력에 저항한다. 리폼드는 천주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개혁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린다는 뜻으로 리폼드, 개혁하다라고 하는 영적고호를 걸고 지금까지 그 신앙의 기치를 개신교가 계속 받아서 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도도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꼭 천주교와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천주교와 비슷하게 변질되고 있어요. 세속화가 되고 교권주의 또는 목회자를 신격화하고 집단이기주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성장위주, 경쟁위주의 기업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 경각심을 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적인 교회는 삼위일체, 유일신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는 매우 신비롭고 경이로운 비밀인데 하나님 안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함께 또는 따로 역사하시지만 그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다른 신들은 없다.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절대 없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마귀, 사탄의 쫄개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악한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귀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귀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먼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일단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나가라 하시면서 병을 고치셨죠.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오는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으로서 돌아와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야구보소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야구보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절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을 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명하면 돼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성자 성령의 3차원적이며 시공간을 초월한 구속사역을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구속사역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삼위는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구속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임재와 능력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 있죠? 그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이 세 개가 아니에요. 성부성자 성령이 삼위의 역사를 하시지만 성자 성부성령은 온전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이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에서 나타난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믿는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말하는 유일신과는 전혀 다르고 차원과 급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사이비 하나님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상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운행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창조사역하시는 그 공간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함께 움직이시면서 함께 창조역사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을 시켜야 돼요. 창세기 1장의 빛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빛 되신 생명 되신 그리시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음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은 외모 생긴 것을 말하기보다는 인간의 성품과 영혼을 의미하는데 예배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진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를 따라서 지으셨는데 몸과 영혼과 언어 이 세 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적으로 죄가 없이 지으셨어요.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예덴 동산에서는 죄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의 여자가 선화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죠. 그때 이 두 사람이 숨어버렸어요. 나무 사이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늘상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무슨 언어,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하셨을까요? 어떤 언어로 하나님이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셨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대화했는지. 그런데 그냥 눈만 봐도 통하는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룩한 언어가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몸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합니까? 예수의 피로 되산받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룩해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룩한 언어를 고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언어는 사도바울이 말하는 방언일 수도 있어요. 성령 받고 방언이 터져서 사도들이 방언했고 또 사도바울도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도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에게 고할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바로 그것이 거룩한 대화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가 바로 거룩한 언어예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3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사도바울이 이 세 구절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위 일체가 되셔서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사람도 예수의 피로 죄산받은 거룩한 몸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영혼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언어로 거룩한 일체가 되어서 완전한 권우와 생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바울이 지금 이렇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 영혼만 가지고 또는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나 비슷한 이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 지식 즉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육체는 썩어져서 죽을 것인데 더러운 것인데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다 천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과거 아주 오래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가르쳐준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하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영이 사람들을 위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얼마나 삼위일체적인 믿음의 고백, 신앙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과 생명을 얻으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함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시고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셨는데 이 지혜를 사도바울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바울은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한 분 하나님, 한 분의 주님, 한 분의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교에는 복음을 받은 후에 첫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서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시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메우기가 힘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갭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저 인간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개나 돼지다.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짐승은 구원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여겼던 것은 그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갭은 큰 구렁 같아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바울은 죄의 결과다. 죄의 악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애구방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부려먹었습니까? 종이나 노예로 부려먹었죠. 이것도 역시 죄가 그 근본뿌리였습니다. 과거 독재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은 역시 독일인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보다 더 우월하고 만일 유대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독일이 망한다는 극단적인 위교의식 이것이 죄악이죠. 뱀으로부터 내려온 극단적인 죄악입니다. 우리나라가 극과 극이 대체하잖아요. 극우 극좌 이것이 바로 선악거로부터 나온 아주 깊은 죄악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독일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서 가스실에 집어넣고 생체 실험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근본적인 사탄의 죄악입니다. 물론 이제는 독일 정부가 이 죄악을 인정하고 독일 총례가 수없이 무릎 꿇고 사죄했어요. 진정한 회개와 사죄 그리고 다시는 죄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그 일을 시도했죠. 지금도 사람들은 각각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며 내가 너보다 낫다. 우리 민족이 니네 민족보다 낫다.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보다 낫다. 극단적인 계급주의를 통해서 우생학이라는 그런 논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죽이고 말살하는 악을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태초에 뱀으로부터 나온 죄악이다. 뿌리가 거기 있어요. 이것이 인류 사회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자행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모든 악한 죄인들의 역사가 지금도 세상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극단적인지. 10편 125편 5절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자기 굽은 길, 자기의 그 삐뚤어진 길로 치우친 것이 바로 극악한 죄악입니다. 그러한 잔악한 죄악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3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며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공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 3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원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어요. 잘 아시죠? 그런데 죄악이 인류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살인하게 만들었다. 물론 하와라는 여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도 마찬가지. 첫째는 하나님과의 분열, 둘째는 인간과의 분열, 셋째는 자연과의 분열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그 여자가 하나님의 그 맛인 선화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분열이고 하와가 가인과 아베를 낳았는데 가인이 시기심에서 아베를 처죽인 것이 인간과의 분열이고 인간의 죄로 인해 땅에 가시덤불과 은근퀴가 난 것이 자연과의 분열이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이상 세상은 이 세 가지 분열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분열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서 은혜와 평안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분열을 깨뜨리고 분열을 다 패하고 하나님과의 갈라짐, 인간과의 서로 다툼과 싸움 그리고 자연과의 여러 가지 괴로움, 고통 이 모든 분열을 다 깨뜨리고 하나로 묶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세운 그 그리스도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는 3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므로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우신 멀티플레이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듬어주시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신앙생활하면 막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여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